7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. 자, 어떤 분은 이거 딱 봐도 알죠? 이거 뭐예요? 이불병자상 아닙니까? 그렇죠?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요. 이것은 발해의 오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인데요. 보탑 안에 다보불이 설법하던 석가불을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.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했습니다. 그래서 이불, 두 분의 부처님이 병좌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다. 불상이다. 이불병자상, 발해입니다. 고구려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죠? 그래서 흙으로 구워 만든 불상. 지금 불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발해.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. 자, 1번. 왜 칠치도를 만들어 버렸다? 이건 백제죠? 백제 초고한. 자, 두 번째. 2군, 6의 군사조직 고려. 고려의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고. 자,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를 하였다. 신라도, 신라와 길, 발해. 어? 발해? 3번 정답이네.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. 광평성 체제는 궁회 때 있었잖아요. 그래서 후,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. 9주, 5소경. 그래서 전국을 9개 주, 5개 특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. 통일실라지. 그래서 발해와 관련된 건 3번이 정답. 다음 주에 만나요.